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. 전국 노래자랑이 신안군 전패타고 들어와서 임자도에서 하주의 성림이 우거진 이런 아주 아담한 분장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. 근데 예심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래요. 어려운 예심을 통과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대표로 이 무대의 꽃으로 나오실 분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 분 한 분 나오실 적마다 열렬하게 환영을 해 주셔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감싸주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출연자에게 박수 주세요. 나오세요. 마음만의 선수 같은 여자 서유진입니다. 또 만났네요. 또 만났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약속한 그 사람 약속이란 것처럼 또 만났네 나도 모르게 생각만 해도 사내이 있는 마음 언제 올까 꿈은 눈래 또 만났네 또 만났네 어쩌나 눈길이 마주친데로 자꾸 넌 약속이 그 눈이 날에 그 새 순간 누구십니까 당연히 내가 내 마음을 사랑하라 반갑습니다. 남자로 지도 인사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도에서 최악의 인반적인 추천드립니다. 글로디아! 글로디아! 저녁 노을 찍어 날 기를게 우리 스스로 작은 불법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저 극한 사이로 가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밤을 걸려서 변명이 나 우리 춤춘다 우리 노래야 나 꼭 있는 곳으로 가수 ~~ ~~ ~~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